연수구가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7일까지 정신건강 비대면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. 행사는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해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. 첫 번째 이벤트는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광고가 게시된 지역 내 11대 버스 중 하나를 촬영한 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태그해 게시하면 됩니다. 그 외 이벤트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자들을 다상으로 기프티콘을 추첨해 발송할 예정입니다.